이거 짝이 드시네, 이분. 어머. 저거를. 되게 많이 따라 하겠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잡채만 같아. 진짜. 입 엄청 깨끗이 닦은데, 계속. 계속 닦는구나, 또 닦아? 이 정도면 입은 나가겠다. 왜 그래? 뭔 소리야, 이게? 아, 하품 소리였구나. 아, 하품했구나. 형이 남인 것처럼 보면 어떡해요? 기억이 안 나. 뭐야, 입 나서 당구리? 딩구리, 딩굴. 아, 딩굴이요? 딩굴딩굴하겠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와, 이게 뭐. 근데 이게 오늘 할 일을 쓰는 거예요, 지금? 저건 일기 아니야, 일기? 그냥 뭐, 어제 했던 일들을 캘린더에 그냥. 뭐, 일기처럼 그냥, 되게 팩트만 있었던 일들이나 누구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해둬요. 다 잊어버리니까. 아, 지난 일을? 지난 일. 일기를 잊어버렸어. 일기는 거 같은 거네. 2011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실옥 같은 그런 실력이거든요. 실력 느낌이거든요. 규현실록. 규현실록.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이 정도만. 청담 2차 이동. 이게 루틴이구나. 좋은 습관이다, 근데. 기억이 안 나. 좋은 것 같아요, 조금. 깔끔하네. 아직은 낯설 거야. 윌슨? 왓슨? 왓슨? 윌슨, 윌슨. 아이씨. 왓슨? 윌슨, 윌슨? 안녕하세요. 이제 혼자 산 지 5개월 반 된 규현입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안 됐다, 진짜. 새내기. 그전까지는 이제 2006년에 데뷔를 해서 장장 17년 하고도 한 2개월 이상. 숙소 생활을 계속 해오다가 작년에 독립을 8월에 하게 돼서. 깔끔하네. 이런 데 보인다. 형 성격 쓸데없는 거 안 둘 것 같아. 잘 안 둘. 맥시멜루스가 아니구나. 인테리어 쪽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월세기 때문에. 뭐 딱히. 굳이. 바꿔봐야 다시 원상복구 해놔야 되고. 실리주의이시구나. 진짜 심플하다. 마지막으로 산 게 한 3, 4년 전일 것 같은데. 딴 거에 소비를 안 합니다. 제가 딱 관심 있는 거. 저는 이제. 좀 전자기. 그리고 넉넉한 냉장고, 저장공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어요. 다 냉장고가 둘이에요. 배고파. 배고파요. 와, 진짜 깔끔하다. 와, 장난이 진짜 잘 돼있다. 요리를 하시는 냉장고이긴 한데. 초보내놓은 거 봐라. 어머, 고베인이 있어. 대파. 뭐야, 이거. 라벨링을 다 냉셔. 이걸 어떻게 다. 저거 따라야겠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해놔야 돼, 맞아. 이렇게 해놔야 돼, 맞아. 여기 좀 끄덕끄덕이네. 고기. 살림을 잘하네. 냉동은 다 붓잖아요. 한꺼번에 내면. 와. 근데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쉽지 않은데. 되게 있어 보이는데. 와, 양념도 꽤 있네. 요리하는 집이야. 아이고,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저 배달음식을 거의 안 시켜먹거든요. 그만큼 제가 되게 많이 갖춰놔서. 오,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을 해놨어요. 아이고. 아이고. 내가 이거 보려고 오지는 않아. 아하. 아이고. 어잉? 어엉? 어디다가?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소스 반. 이거 짜게 드시네, 이건. 맛있겠네. 알로스 반. 알로스 보니까 다이어트인데. 반장하다. 아휴, 근데, 이제부터. 진짜 짜게 드신다. 그 인식인데, 그 인식.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컵라면으로 만든 잡채. 잡채? 진짜 괜찮아요. 실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요즘에 인터넷 다이어트 레시피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맛있어. 진짜 생각보다 맛있어. 이거 대박이다, 근데 이거. 저게 원래 칼로리가 낮던 140인 걸로. 거기다가 굴소스도 사실 저 칼로리 굴소스고. 알로로소스고. 알로로소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6kg 살을 뺐는데. 많이 먹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쉽지가 않겠지. 이게 입맛.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렵지. 오리 고기? 오리 고기? 오리 고기? 훈제? 훈제예요? 훈제 우리. 목이 빠지게 보네. 채소. 오, 갈색도 좋네. 갈색도 좋네. 오, 간호고버섯이 있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저거를. 저 칼로리 잡채가 되는 거죠. 저 칼로리 잡채가 되는 거죠. 현미로 가야죠. 현미로 가야지. 오. 이야. 그럴 듯해. 되게 많이 따라 하겠다. 좋다. 아, 이건 몸 살 빼지. 아, 진공. 저게 진공의 소주는 오래 보관이 되거든요. 밥 친구 있어야지. 오, 스타. 스타 방송. 저는 밥 먹을 때 항상 무조건 루틴이 스타 방송구나.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잡채가. 진짜. 너무 맛있어 보여. 저거 맛있어요, 실제로. 야, 괜찮다. 응. 야, 내가 먹는 걸 다 민망한 애들인가? 왜요? 어색해, 내가 먹는 거지. 입 엄청 깨끗이 닦네, 계속. 왜 이렇게 닦아? 왜 이렇게 깨끗하고 좋지 않아요? 나 저기 닦는 줄 몰랐어, 나는. 아, 뭐야. 형, 이게 근데 발견하게 돼요. 계속 닦는구나. 또 닦아? 어우, 이 정도면 또 나가겠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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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헐게 써, 헐게 써. 그만 닦아. 어휴, 깔끔하게 드셔. 태블릿 PC가 거의 중독이네. 근데 나도 저런. 바로 설거지 하신다고 그래서. 냄새 나니까, 또. 저거 짐이 오시네. 또 빨리 좀 녹이세요, 뭐. 진짜 몰라요. 아니, 진짜 몰라요. 하... 이제 클라이너를 좀 즐겨보라고. 창민이가 사준 클라이너. 그렇지? 얘 또 호강하네. 어머, 어머나. 어우, 자상해. 후바오인가 보다. 후바오예요, 예. 팬이 선물해 줘서. 후바오. 피바람부는 빌라 시장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피바람부는 빌라 시장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피바람부는 빌라 시장 이야기 해. 지금 극심한 빌라 기피 현상이 지금 일어나. 부동산에 또 관심이 있구나. 어디를 살려고 이런다기보다. 그냥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경제 같은 거 이런 거 관련된 거 다 보는 편이에요. 지금 물량들 끝으로 지금. 약간 차팍 박사구나. 어? 아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빌라 물량을 보면은. 이제 분기 14년 1분기에 한 500세대 정도. 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품전세가 보증 강화를 만들어서. 가격 하락이 더 되니까. 그런데 저게 게임을 하면서 저게 들어와요? 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되게 멀티하는구나. 강박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냥 뭐 한 가지만 하면 아까워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이걸 같이 할 때. 이게 100% 이게 들어오지는 않지만. 한 80%는 들어오거든요. 약간 시간 절약도 되는 것 같고. 네, 그러고 있어요. 멀티 정도. 시간 헛들어 버리기. 그런 거. 좀이긴 한데 못 보겠어요. 1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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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결혼하지 않고 사실 이런 거 할 수 있냐. 그렇다. 이거 철한다. 우와, 대단하다. 오, 무서운 사람. 다양하게 보시네. 나도 이름을 좋아하는데. 와, 재밌지. 나를 너무 싫어해. 정리는 됐습니다만 본인 이름으로 마침이 밝고. 오지 한 6명이었잖아요. 오지 한 6명이었잖아요. 아, 그만 꺼내라. 중독이다, 중독.